고종 18년부터 약 30년간 계속된 고려 몽골 전쟁을 끝낸 쿠빌라이칸의 시선은 바다 건너 일본으로 향했다. 원종 7년 11월, 쿠빌라이칸은 고려 조정의 원의 사신을 보내면서 일본의 입조를 성사시키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원종은 추밀한 부사 송군비 등을 원에서 온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보냈지만 거제도에서 폭랑이 심한 것을 본 그들은 일본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원의 사신이 일본에 가지 못한 것을 고려가 자신을 속인 것이라 여긴 쿠빌라이칸는 원종 8년 8월 사신을 고려에 다시 보냈다. 원에서 해동연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외교술이 뛰어났던 문하시랑 이장용은 일본이 결코 쿠빌라이칸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이 일본을 정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원은 다른 나라를 정벌할 때 기존에 정벌했던 나라의 병력과 자원을 썼다. 결국 고려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 본 이장용은 일본이 오면 복속을 권하고 만약 오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는 내용의 서한을 원의 사신에게 보냈다. 이장용은 원의 일본 정벌 계획 자체를 무산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이제 힘이 없는 고려가 이니 일본 정벌 계획을 굳힌 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고려는 쿠빌라이칸의 국설을 일본에 전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그런데 쿠빌라이칸은 국설을 통해 일본이 자신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즉 일본이 원에 복속하지 않으면 정복 전쟁에 나서겠다고 협박했다. 고려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결국 고려는 쿠빌라이칸의 국설 외에 원종의 명의로 된 한 장의 국설을 더 준비하여 일본이 원의 요청에 응할 것을 권유했다. 원과 일본 양국의 분쟁을 막기 위한 마쿠 교섭자 역할을 자처한 원종은 반부에게 원과 고려의 국설을 받고 원의 사신과 함께 일본으로 가게 했다. 원종 9년 6월 쿠빌라이칸은 고려의 사신을 보내 고려의 전함수와 병력을 조사하도록 했다. 두 달 전에 이장용이 원에 갔을 때 쿠빌라이칸은 전함 1천척을 만들도록 했다. 일본의 사신을 보낸 것과는 상관없이 쿠빌라이칸은 일본 정벌 준비에 착수했다. 원종 9년 7월 1년 전에 일본으로 갔던 원의 사신 일행이 고려로 돌아왔다. 당시 일본은 가마쿠라 막부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다. 막부의 수장우조 도키문에는 그들을 만나 주지도 않은 채 후쿠오카의 대제부에서 5개월이나 머물게 했다. 원의 사신 일행은 쿠빌라이칸의 국서를 전해 주었지만 일본은 아무 답변도 없었다. 결국 그들은 고려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원종 11년 6월 3별초의 난이 일어나자 쿠빌라이칸의 일본 정벌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반환 정책을 내세운 삼별초를 먼저 진압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이 무렵 진도에 삼별초 정부는 일본에 국서를 보냈다. 일본의 동경대학에는 고려첩장 불심조조라는 문서가 남아있는데 이는 삼별초 정부의 국서를 받은 일본의 실무자가 이전에 고려에서 보낸 국서와는 내용이 다르다며 의문점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이에 따르면 원종 9년의 고려 조정에서 보낸 국서에서는 몽골의 덕을 찬양했는데 이번에 보낸 국서에서는 몽골을 짐승가죽을 걸친 놈들이라고 표현했고 이전에는 몽골의 연호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몽골 연호를 쓰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고려가 진도로 천도했다는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비록 삼별초 정부가 보낸 외교문서는 지금 남아있지 않지만 일본의 길속기에 따르면 삼별초는 앞으로 몽골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니 지금 몽골과 싸우는 자신들에게 식량과 병력을 협조하면서 같이 몽골과 싸울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다고 한다. 만약 삼별초가 일본은 물론 남송과도 연합하여 몽골에 대항했다면 이는 몽골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제정세에 둔했던 일본 정부는 삼별초가 보낸 이 외교문서를 이해하지 못했고 삼별초의 계획은 무산되고 말았다. 원종 12년 5월 여몽연합군은 진도에 삼별초를 공격해 진압에 성공했으나 김통정이 이끄는 삼별초의 자녀 세력이 제주도로 달아나 그곳에서 계속 항전했다. 원종 13년 11월 삼별초는 학포에 침입하여 일본 정벌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전함 20척을 불사르고 원해 병사 4명을 잡아갔다. 원종 14년 1월 삼별초는 학포에 다시 침입하여 전함 32척을 불사르고 원해 병사 10명을 잡아 죽였다. 쿠빌라이카는 삼별초를 확실하게 정리해야만 했다. 원종 14년 4월 고려의 김방경과 몽골의 힌두 홍차구 등이 이끄는 여몽연합군이 제주도에 대대적으로 상륙했다. 삼별초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모두 진압되고 말았다. 한편 일본은 원해 여러 차례에 걸친 후 이후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삼별초 문제로 인해 일본 정벌을 실행해 옮기지 못하고 있던 쿠빌라이카는 삼별초가 사라지자 자신의 경고를 무시한 일본을 공격하기로 결심했다. 만약 삼별초에 난이 없었다면 원은 더 빨리 일본을 공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원종 15년 1월 쿠빌라이카는 총관차쿠를 고려에 보내 일본 정벌을 위한 전함의 건조를 감독하게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모두 고려가 부담하도록 했다. 고려는 원해 일본 정벌을 위한 침략기지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장용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원종 15년 5월 원해 일본 원정군 15,000명이 고려에 도착했다. 고려가 원하지 않은 영웅연합군의 일본 정벌은 이제 초일기에 들어갔다. 충렬왕 지균현 7월 김방경이 선봉별초를 거느리고 합포로 향했고 충렬왕 지균현 10월 영웅연합군의 전함 900척이 합포에서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 원군 25,000명 고려군 14,700명 등 총 4만여 명이 참전했는데 고려군 중에서 병사는 8,000명이고 나머지 6,700명은 배사군과 선원이었다. 여몽연합군은 김방경이 이끄는 고려군의 활약으로 대마도와 익히섬을 점령했다. 익히섬의 산에는 원구 피난굴이라고 불리는 동굴이 있다. 여몽연합군의 학살을 피해 주민들이 숨어들었던 곳이다. 여몽연합군은 생포한 여성의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연결했다가 마지막에는 배전에 묶어 익사시켰다. 여몽연합군으로 인한 공포가 몰고 온 결과는 끔찍했다. 울음소리를 듣고 여몽연합군이 올까봐 자신의 아이까지 죽일 정도였다. 미키섬에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무쿠리고쿠리 인형이 있는데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쿠리고쿠리가 온다는 말을 한다. 여기서 무쿠리는 몽골군을 고쿠리는 고려군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본을 침공한 여몽연합군을 말한다. 7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공포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무쿠리고쿠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잔혹함을 말할 때면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대상이 되었다. 대마도와 이키섬을 점령한 여몽연합군은 규슈본토에 상륙했다. 구마모토의 탑복사에는 당시 상황을 담은 그림인 몽고 순례회사가 있다. 이 그림은 당시 여몽연합군에 맞서 싸운 다케자키스에나가의 활약상을 줄거리로 삼고 있다. 긴 화살을 쏘며 말을 타고 달리는 병사는 일본군이다. 이들이 노리는 원의 병사들은 갑옷을 입고 목과 턱까지 가리는 투구를 쓰고 있다. 이들 옆에는 원의 병사와 조금 다른 복장을 한 군인들이 있다. 투구를 쓰고 양쪽 귀에 털로 만든 귀가리개를 한 병사들인데 바로 고려군이다. 현종 원년에 만들어진 예천 개심사지 5층 석탑에는 고려 병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서가 있다. 탑의 아래면에는 무기를 든 팔부 중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귀가리개 등 전반적인 모습이 몽고 순례회사에 나온 고려 병사의 모습과 비슷하다. 여몽 연합군은 압도적 전력으로 일본군을 제압했다. 세계 최강 군사들의 공격에 일본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다. 여몽 연합군의 무기와 전술은 일본이 그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것들이었다. 특히 원이 개발한 화양무기인 철포는 자기로 만든 폭탄의 일종이었다. 흙을 구워 만든 원형의 포탄 내부에는 금속 파편과 흑색 화약이 들어있는데 폭발했을 때 철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강력한 파괴력을 갖고 있었다. 당시의 주력 무기였던 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일본군이 사용한 활은 2m가 넘는 장궁이다. 반면 여몽 연합군은 1m 정도의 단궁을 사용했다. 무속부를 활 양쪽 끝에 붙이고 최신줄을 잘게 찢어 활 안쪽에 붙이는 단궁은 탄력성이 뛰어나서 사정거리와 관통력 모두 장궁을 압도했다. 여몽 연합군의 압도적인 전력에 일본인들은 모두 당황했고 일본의 천안은 전국의 여러 신사와 사찰에 가서 기도를 올릴 뿐이었다. 그런데 원의 좌부 원수 유복형이 활에 맞아 부상을 입는 등 여몽 연합군도 피해가 있었고 병사들도 피로가 쌓여 상륙했던 군사를 물려 배로 돌아왔다. 그날 밤 갑작스럽게 폭풍우가 일어 여몽 연합군의 전함들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부서지거나 전복되었고 고려의 장수 김신이 익사하는 등 여몽 연합군은 큰 피해를 보았다. 일본인들은 그것을 신성한 바람 즉 가미카지라고 불렀다. 여몽 연합군의 제1차 일본 원정은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충렬왕 즉위년 11월 고려군이 하포로 돌아왔는데 참전했던 14,700명 중에서 13,500명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충렬왕 원년 3월 쿠비와이카는 일본의 사신을 보냈다. 제1차 일본 원정을 통해 원의 군사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하고는 이제 일본의 입조를 요구한 것이었다. 충렬왕 원년 10월 쿠비와이카는 제2차 일본 원정을 위해 전함을 수리하고 추가로 건조하도록 했다. 충렬왕 5년 8월 4년 전에 원의 사신들과 함께 일본으로 갔던 고려의 배사공 등 4명이 고려로 돌아왔다. 그들은 당시 일본에 갔던 원의 사신들은 물론 고려의 통역관까지 모두 피살되었다고 보고했다. 일본 가마쿠라 막부의 원에 대한 도발이었다. 그러자 쿠비와이카는 고려의 사신을 보내 전함의 건조를 감독하게 하면서 제2차 일본 원정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 충렬왕 6년 8월 충렬왕은 원에 가서 쿠비와이카는 아련하고는 자신이 직접 합포에 가서 군사를 사열하며 일본 정벌을 준비하겠으니 대신 일본 정벌에 나설 고려인 군사를 줄일 것을 건의했다. 쿠비와이카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본 정벌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로 원은 학포에 정동행성을 설치했다. 당시 만들어진 우물은 지금도 몽고정이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다. 충렬왕 7년 3월 7년 전에 제1차 일본 원정에서 동남도 도둑사로서 고려군을 이끌었던 김반경은 이번에는 원수로서 군사를 이끌고 학포로 향했다. 쿠비와이카과 약속한 바에 따라 충렬왕은 직접 합포로 가서 열병했고 충렬왕 7년 5월 여몽 연합군은 다시 일본을 향해 출발했다. 충렬왕 7년 5월 여몽 연합군은 대마도를 거쳐 이키섬에 상륙했으나 7년 전에 제1차 원정 때와 달리 일본군은 강력히 저항했다. 게다가 전염병까지 돌아 3천여 명의 병사들이 죽었고 남송에서 오기로 한 병력도 도착하지 않자 원의 장수들은 해군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충렬왕 7년 7월 여몽 연합군은 규슈본토에 상륙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지만 큰 전과 없이 물려나고 말았다. 일본은 7년 전에 있었던 여몽 연합군의 제1차 원정 이후 재침에 대비하여 규슈에 안의 적의 상륙을 방어하기 위한 원구방루를 20km에 걸쳐 쌓아놓았다. 약 3미터 높이의 석축인 원구방루는 몽고 순례회사에도 잘 표현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여몽 연합군의 재침에 미리 대비했고 여몽 연합군은 고전했다. 마침내 남송에서 전함 3,500첩을 타고 10만의 병사들이 도착했지만 7년 전 여몽 연합군의 제1차 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태풍을 만나 모두 입사하고 말았다. 신성한 바람 즉 가미카제가 이번에도 일본을 구한 것이다. 훗날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소형 비행기로 미군의 군함에 자폭하는 조종사를 가미카제 특공대라 한 것은 여기에 기인한다. 원의 일부 지휘관과 2만여 명의 고려군은 배를 타고 탈출했지만 육지에 남겨진 원의 병사들은 몰살당했다. 충렬왕 7년 8월 제2차 일본 원정에 참전했던 고려군이 돌아왔다. 고려군은 병사 9,960명, 뱃사군과 선원 1만 7,029명, 총 2만 6,989명이 참전했으나 7,592명이 죽고 1만 9,397명이 생환했다. 일본에서 각각 문영의 역, 홍안의 역이라 불리는 두 차례에 걸친 여몽연합군의 일본 원정 이후 원과 고려는 일본인에게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두 나라 중에서도 특히 고려를 더 노골적으로 비하했다. 일본은 고려를 원과 하나로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원보다 더 나쁜 이미지를 고려에 부여했다. 그리고 이때 형성된 공포와 증오는 한반도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뀌었다.